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 있는 시트는 조선업인데요.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좀 주가가 반등이 좀 미약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업 편항 및 주요 포인트 말씀드리면 올해 대표 5개 조선사의 주가는 평균 1.4% 정도 상승에 그치면서 8% 이상 상승한 코스피 대비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업종에서 강했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15% 가까운 연초 대비 주가 하락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주가 흐름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좀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살벌했던 신규 수주가 올해 역시 매우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요 조선사 신규 수주는 지금 목표 대비 한 29%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으로 인해서 최근 2년간 수주 잔고도 2년 전 대비 한 125% 증가해서 향후 3년 이상의 확실한 매출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주 내용이 있어서도 수익성이 높은 LNG선 점유율이 85% 수준으로 지금 높아져 있어서 이익단에서의 수익 증가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종 대비는, 다른 선종은 사실 치는, 아니죠. 그래서 수주에 따른 수준과도 진행되고 여기에 친환경 구부가치 LNG 수주가 향후 5년간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먹거리 확보 상황은 앞으로도 3년 정도 가까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요. LNG 선박 이외의 단기적인 시황으로는 컨테이너선과 탱커선의 수주 전망이 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하에서 높아졌던 운임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한 것도 있지만 경기 회복이 아직까지는 선행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선주들의 발주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부정적인 점은 LNG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슈가 있어서 사실 현재 수주가 많아도 납기 지연에 따른 페널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은 장기적인 조선 불황에 따라서 타업정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많았고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충혼도 어려웠기 때문에 숙렬된 기숙자가 현재도 부족하고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이 최소 2024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전박인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표를 이미 했고요. 또한 기업들은 올해 인거비위에 빠른 상승을 예상하고 이미 지난 4분기에 수천억 규모의 충당금을 미리 설정을 쌓아서 앞으로는 인력난 해소 속도가 점진적으로 빠를 수 있고 또 이에 주가 역시 연동하면서 반등 기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반등에 대한 공강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급 개선세가 좀 확실하고 여기에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업종 내에서 그나마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31.4% 상승하고 외국인 기관 모두 좀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또 기술적으로도 중단기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 내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이 55.7%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대주주인데 이제 곧 하나그룹이 2조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그 이후에는 49.3%를 보유한 일대주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업 결합을 위해 각국의 승인을 받는 중인데요. 최근 3월에는 중국과 일본까지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곳은 4월 18일 결과를 발표하는 유럽연합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실 국내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방산 부분의 가점 이슈로 공정위 검토가 진행이 늘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수주 실적은 사실 최근 2개년간은 수주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고 올해는 사실 목표 대비 11.5%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다른 조선사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처진 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LNG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주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 가장 큰 것은 하나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점유율 회복 및 시너지가 기내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정부기관의 경영상 제약을 받으면서 점유율이 한 10% 정도 낮아진 상태로 하나그룹의 적극적 지원으로 점유율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이 인수한 STSD 엔진과 하나 시스템의 절투 체계와 관련된 특수성 선박 부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여기에 하나에너지, 하나솔루션과 하나 임팩트 등과의 에너지 사업 협력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계의 구조적인 인력량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LNG 생산 능력에 맞는 수주 잔고와 건조 일정이 좀 잡혀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에 자유롭다는 장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1,330억 원인데 건조적인 LNG선 세척의 재매각 이슈도 있고요. 여기 유휴돌리십 두척 인도 등의 추가적인 실적 흥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7.1배, PBR 0.9배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으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한 235억 원, 기간이 576억 원 순배수 중으로 환화 인수 확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급 개선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2천 원, 성공가는 2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